옐런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단기 자금 시장에 유동성이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때 보시면 익스플레드가 이렇게 발작이 가거든요. 변동성 엄청나네요. 주식 빠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식은 모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발작이 하고 있다? 그럼 진짜 줄여야 돼요 그때는. 뭔가 갑자기 팍 터져요. 얘들은 의도적으로 성장을 좀 둔화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제가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을 보고 있는 거는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그럴 때를 좀 좋은 투자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0월 달에 옐런이 공화당이 아니라면 재정을 푸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게 옐런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유동성을 막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하는 모든 유동성들은 단기 자금 시장의 자금 플로우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옐런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 발작 지표가 어떤 건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이 미국 연준이 매일매일 보는 데이터예요. 우리 명목 GDP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얼만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얘들은 논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적정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급준비금이 GDP 대비해서 몇 퍼센트 비율로 갑자기 떨어지면 시장이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8에서 10일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래서 11%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양적 긴축의 속도도 더 줄여야 되고 10% 이상으로 줄어들면 양적 긴축을 지금 그만둬야 되고 8% 9%로 가면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고 얘들은 지금 논문으로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어차피 그걸 분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갑니다. 지금 11% 수준이에요. 이제부터 트리거 포인트 오거든요. 양적 긴축을 하면 지급준비금은 조금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영래포가 다 받아줬지만 이제는 영래포가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하면 지급준비금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우 매우 조심조심 봐야 되고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이 떨어져서 단기 시장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 1번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지금 파란색 그래프인데 SOFR이라고 하는 소파금리 빼기 IORB라고 하는 지준비리금리 이 스프레드거든요. 이게 평상시에는 소파금리가 IORB보다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0 이상으로 올라가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지금 뭔가 발작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IORB는 그냥 딱 정해져 있거든요. 미국 기준금리 상단에서 CPP 아래. 그런데 소파는 이게 단기 자금 시장에서 대출을 할 때 미국채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오거든요. 대출을 해올 때 금리예요. 금리. 그런데 이게 원래는 5.40 아래에 지금 있는데 갑자기 뭐 5.5, 5.6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채를 담보로 하는데도 조달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단기 자금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18년부터 그래프인데 이때 파란색 보시면 이때 18년도 10월달, 12월달에 미국 중시 폭락했거든요. 그러면서 19년도부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로 돌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보시면 그래프 스프레드가 이렇게 발작하거든요. 변동성 엄청나네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이거 두 개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특히 소파 금리는 매일매일 볼 수 있고 지급준비금도 매일 볼 수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거는 유심히 보면 옐런이 지금 잘하고 있나 아니면 옐런이 지금 뭔가 아닌 것 같다 주식 빠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식 빠져도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다시 반등해요. 주식은 모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발작하고 있다? 그럼 진짜 줄여야 돼요. 그때는 뭔가 갑자기 팍 터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거를 좀 꼭 특히 4분기 9월 달부터 12월까지 4분기 이거를 좀 볼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경기침체가 올해 안에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 경기침체가 오면 이런 유동성 시장도 다 발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3, 4, 4, 5월은 이거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얘기를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정상화되면 시장에 폭락이 오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장단기 스프레드 정상화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왜냐하면 장기금리가 이렇게 있는데 미국이 뭔가 문제가 된 거면 금리를 인하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금리는 어차피 미국 연준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빠르게 떨어뜨리면 뭔가 문제 생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화되면 그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꼴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때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 정상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면 시장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화들짝 놀라서 하다 보니까 심리가 정의되면서 경기 침체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연준도 당연히 급격하게 인하를 하는 거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하를 했겠죠. 그래서 과거의 결과를 보고 이거 이랬으니까 우리 이번에도 이럴 거야. 이번에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 거의 정상화가 지금 될랑 말랑 하거든요. 정상화되면 폭락을 와야 되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빠져야 되는 게 과거의 기납 추론으로 보면 그런 거 맞는데 연역 추론으로 보시면 스프레드 정상화는 원래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되어 있으면 은행의 대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정상화되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더 좋아지는 쪽으로 연역적 추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단기 스프레드 정상화는 시장의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고 대신 장단기 스프레드 정상화가 안 좋은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측면을 저는 단순하게 그냥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사람들이 심리가 전이가 되니까 경기 침체 이게 아니라 저는 장단기 스프레드 되면 언제 그러면 안 좋을까라고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화가 되는 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래프 한번 보시면 파란색 잔고가 미국의 MMF 잔고예요. 빨간색은 MMF 잔고 대비해서 미국 S&P500의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08년도 보시면 보세요. MMF 잔고가 쭉 올라가잖아요. 이때 08년도 이때 파란색 그래프가 이때 MMF 잔고가 거의 역대급으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미국의 리맘브로스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했어요. 그때도 MMF 잔고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MMF 잔고가 는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있는 돈들을 MMF로 지금 다 간다는 거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금리가 높아서 MMF 잔고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 빠지니까 또 맞 빠지니까 시장 안 좋아지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뭐가 터졌을 때 주식을 살 게 없잖아요. 은행에 넣기도 애매하잖아요. 무서우니까 은행도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은행 예금 빼가지고 MMF에 넣거든요. MMF는 국채 이런 것으로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뭔가 팍 터졌을 때 MMF 잔고에 돈이 더 쏠립니다. MMF 잔고도 기준금리 인하하면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이 더 쏠려요. 그래서 1차 충격, 2차 충격으로 시장을 폭락했던 게 과거 패턴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턴을 한번 보세요. 2022년도 S&P500이 빠졌다가 2023년부터 S&P500이 빨간색을 해보면 반등하거든요. 그런데 MMF 잔고도 같이 늘어나 있어요. 맞아요. MMF 잔고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S&P500이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MMF 잔고가 돈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면 이건 어디로든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MMF 잔고가 만약에 시장의 연착률을 확신을 하고 주식시장이나 다른 재산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시작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막 이나를 해요. 그런데 MMF 잔고는 아직까지 연착률에 확신을 못해. 계속 잔고가 계속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뭔가 계속 잔고가 있으니까 채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계속 한다고 하면 단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장에서 먼저 빠지거든요. 그런데 영래포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빠지잖아요. 그럼 영래포가 떨어지는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단기 채권이 떨어지는 금리 인하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런데 MMF는 뭘 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채권은 너무 금리가 났잖아요. 그럼 영래포로 돈이 가거든요. 그러면 MMF 잔고가 유지가 계속 된다고 하면 금리는 인하를 하는데 연착률에는 확신이 안 드는 거지. 그러면 그 돈들이 사실 영래포로 막 들어가요. 영래포로 돈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래포 잔고가 늘어나거나 TGA 잔고가 늘어나면 유동성 긴축이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번에 FMC에서 9월 달에 인하를 하고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텐데 연착률에 대한 확신을 좀 준다고 하면 MMF 잔고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그게 위험자산이든 다른 자산이든 이렇게 돈이 가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버블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내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 터졌는데 MMF는 계속 잔고를 유지를 해. 더 늘어나면 만약에. 그러면 그런데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국채금리는 빠져있어. 그럼 국채를 안 사고 애들은 영래포에 돈을 다 넣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2022년에 인플레션도 올라갔고 기준금리도 올렸지만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단기 자금 돈들이 영래포로 돈이 다 들어갔어요. 채권을 안 사고. 채권을 사면 금리 오르니까 터지니까. 그렇죠. 안 사죠. 영래포는 그냥 우리 은행이 이자 예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잖아요. 손실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금러갔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조금만 인상했는데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2022년도 보면. 인플레션도 있었지만. 그렇게 저는 유동성 측면에서 매우 그 가능성도 2020 앞으로 시나리오도 좀 여러 라이드도 보고 있고 영래포 잔고가 다시 채워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긴축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고 하는 게 많긴 한데 영래포 잔고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착륙으로 가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시장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지는 영래포 잔고가 채워지냐 떨어지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옐런이 그 뒤에까지 계속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옐런이 이번에 트럼프가 이겨버리면 옐런을 잘릴 것 같냐. 대로원 재무장관은 업무보고 받다가 다 놓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시장은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좀 잘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반기에 미국 재무부가 저는 2분기부터 해서 미국 재무부가 옐런이 4월에도 단기차에 순감시키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돈이 빠지거나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유동성으로 주식시장을 뺄 수가 있고 유동성으로 사람들이 좀 우려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재무부는 성장 둔화 우려를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 둔화가 왜 필요할까? 성장 둔화를 하면 제일 좋은 점이 장기국체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그럼 성장 둔화가 된다고 하면 장기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미국 연준이 옐런이 단기체를 풀어가지고 돈을 조달했잖아요. 단기체는 지금 이제 너무 멕시까지 찾고 영래포로 참고 빠져 있잖아요. 앞으로는 장기체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장기체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성장 둔화를 유도를 지키면 장기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성장 둔화가 되면 장기체 금리가 빠지기 때문에 금리도 낮은 수준에서 재발행을 시킬 수 있고요. 그거 보시면 이게 이 표를 보시면 녹색이 미국 신년물 금리 수준이고요. 움직임이고요. 이 진한 파란색이 단기체 비중 연한 파란색이 장기체 비중입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단기체로 발행시켰죠. 그런데 앞으로는 장기체 비중도 어느 정도 계속 키워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7월, 8월 달에 미국 장기체 1835불밖에 순발행을 안 했는데 금리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총 발행량, 그러니까 상한되고 다시 발행하는 그런 거 보면 7800불로 발행을 했어요. 7, 8월에. 6월 달 대비해서 7, 8월에 금리가 거의 1% 이상 빠졌거든요. 엄청 많이 빠졌죠. 낮은 금리로 조달을 했다는 겁니다. 리파이낸싱을.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정보비체는 9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 장기체도 섞여있을 거 아니에요. 단기체, 장기차 섞여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장기체도 늘릴 거고 앞으로 만기 도래하는 것도 깨있고 하면 금리를 너무 높이 발행을 하면 얘들은 어찌됐든 나가는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재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채이자 주다가 다 끝나버리거든요. 국채이자를 최대한 줄여야 다른 쪽으로 돈을 많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하면 금리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얘들은 의도적으로 성장을 좀 둔화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표심인데 인플레이션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하늘색이 하위 33%가 느끼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얘들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안 느낍니다. 음식료 높고 여전히 높잖아요.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햄버거 하나 사 먹어도 진짜. 디스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얘들은 물가 자체가 떨어져야 만족을 하지. 상승률도로 햄버거가 5,000원 하던 게 지금 15,000원 하는데 이번에는 15,200원밖에 안 흘렀습니다. 이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옐런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성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물가도 잡고 있습니다. 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옐런은 당분간 디스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더 원했다고 보고 있어요. 또 디플레이션이 돼야 디플레이션 우려가 세져야 상기체 금리도 떨어지고 연중은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주고 저는 이런 것들에다 모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2분기부터 재무부는 그걸 의도적으로 계속 만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유동성 조절로. 모든 게 유동성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그걸로 주식시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민으로 실업률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훨씬 더 올라오겠네 이 정도 되면 장기체 금리가 과거 대비에서 한 0.5%에서 1% 빠지니까 우리는 이 수준에서는 이 기간에 장기체를 많이 조달을 해야겠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얼마나 똑똑한데 걔네들이 그냥 금리 높을 때 장기체 발행하고 금리 낮을 때 장기체 발행하고 이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반대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는 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을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어마하게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정 흑자로 돌리면 재정 흑자로 돌린다고 하는 거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어마하게 건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이제 다 상환시켜야겠다는 거죠.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는 일단 2027년까지 그렇게 하려고 할 계획 생각이 없고 적자에 대한 규모를 계속해서 올려나갈 겁니다. 그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흑자로 돌았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세금 말고도는 게 좋아할 겁니까? 98년부터 98년부터 클린턴 정부가 95년에서 2000년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거든요. 98년에 흑자로 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 미국 드디어 흑자다. 우리 과거에 봤던 흑자를 드디어 또 보는구나. 라고 했는데 00년부터 닷컴버블이라는 게 터졌거든요. 이게 과연 흑자를 안 돌렸으면 닷컴버블이 터졌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계속 민간의 돈을 뺏지 않고 정부가 적자를 내면서 계속 줬다고 하면 인터넷이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미국은 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빠르게 흑자로 돌릴 가능성보다는 어떻게든 AI를 최정상으로 올려놓고 난 뒤에 흑자로 돌리든지 아니면 지금의 적자 수준을 유지를 하되 좀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든지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덜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개인 블로그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좀 주시고 하면 제가 시간이 되는 날 또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딱 한 번만 여쭤보면 사실 9월에 방금 말씀하신 유동성 이벤트로 인해서 또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고 대신에 10월에는 정반대로 대반전이 나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AI 해계모니를 또 미국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부 지출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밀어줘서 2027년까지 뭐 9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도 좋지만 1경이 넘는 그 돈이 쏟아지는데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9월에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그럴 때를 좀 좋은 투자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9월에 제 생각보다 유동성 긴축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저점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한 5에서 10% 정도 S&P 고점 대비해서 보시고 접근하시면 10월에 옐런이 공화당이 아니라면 재정을 푸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유동성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들을 다 보시면서 옐런이 실제로 돈을 안 푸는 것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TGA 장구를 계속 꽉 잡고 있으면 안 풀고 안 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이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또 대선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전망뿐만 아니라 그 전망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수까지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끼신다 하더라도 보시면 이제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꼭 거기 방문하셔가지고 댓글을 남기신다든지 또 거기에 상세하게 그렇게 적어놓은 그런 글을 읽어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남은 하반기 정말 좋은 기회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송상현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